임진강 남한측 최전방에 위치한 군남댐. 임진강은 유역 면적의 63%가 북한에 속해 있어 장마철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임진강 수해방지시설을 방문한 김영우 통일부 장관은 오물풍선 등 북한의 다양화하는 도발 행태를 언급하면서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게 황강댐을 방류할 시 남북한 합의대로 사전에 반드시 통보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제 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무단 방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황강댐의 총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으로 군남댐의 5배에 달합니다. 때문에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열면 연천 군남댐의 수위가 크게 오릅니다. 지난 2020년 여름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경기 파주 연천 일대 주택 70채가 유실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 장관은 합의 이행과 함께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므로 통신선을 복구해 사전에 통보하라고 강조한 겁니다. 정부는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